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아휴 명절날 너무 더웠죠? 네, 이렇게 더운 추석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더 더우면 더웠지? 이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명절날 충전 잘 하시고 또 충분한 휴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절이 끝나자마자 바로 석세스라 오늘 리더, 탑그룹 팀장이상 미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통역분들 다 들어와 주셨나요? 오늘 통역 도와주실 분 한번 볼까요? 미국 캐나다의 다니엘 사장님 들어오셨나요? 네, 태국의 사이폰 투타 사장님. 중국 대만의 김희영 국장님. 네, 중국 대만의 김희영 국장님만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해외에도 명절을, 아, 인도의 라니 사장님, 인도네시아에. 라니 사장님 계시나요? 인도네시아는 추석 명절이 따로 없다 그러더라고요. 해외에서 통역 수고해 주시는 우리 모든 사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모든 미팅은 사운으로 시작합니다. 사운 띄워주시고요. 네, 모두 앉은 자리에서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운 준비! 야!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개행한다. 믿음에 굳혀서며 겸손히 생긴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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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침에 배에 힘이 들어가니까 이제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아까보다는 많은 분들 이제 들어와 주고 계신데요. 곧바로 우리 탑그룹의 선장이신 노정구 단장님 모시고 리더스피치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정구 단장님 나와주세요. 헬로우, 헬로우, 여부리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인도네시아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이시고 캐나다에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고 특히 태국에서 많은 분들이 보이시네요. 태국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몽골? 몽골도 추석이 있나? 그러게요. 예, 날씨가 많이 덥죠? 해외에 계신 분들은 아마 특히 동남아에 계신 분들은 사계절 내내 저상되도록 평생 덥기 때문에 덥단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려고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 지금 한여름 더위가 더위보다 지금 원래 이 계절 정도 되면 9월 중순 정도 되면 8월 중순에 비해서 최고기엔 10도 정도 미만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평소보다 10도가 더 높은 그런 예년보다 10도가 더 높은 그런 늦떠이가 극심한 지금 현재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투타 본부장님 들어오셨네요. 이제 태국이 걱정했는데 들어오셨어요. 태국분들 많이 들어오셨는데 늦게 들어왔어요. 남편이 태국분이시라 차례 지냈어요? 투타 본부장님? 남편이 태국분이 한국분이 해서 차례를 지내셨다네요. 저도 이번에 고향을 내려갔다 왔습니다. 고향을 내려갔다 와서 정말 도시생활에 지친 심신을 고향의 돌담길에서 정자에서 돌담길을 걸으면서 정자에서 시원한 나무 그룹 밑에 정자에서 어르신들 또 친구들 또 후배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요 애터미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저에 대해서 제가 애터미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80%를 알아요. 깜짝 놀랐어요. 애터미가 그만큼 이제 많이 알려진 거예요. 많이 알려진 겁니다. 물론 제가 애터미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렸기 때문에 누가 애터미 이야기하면 우리 동네 오빠 우리 동네 친구 동네 선배가 누구 누구인데 너 좋은 군데 아냐고 이렇게 물어보겠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깜짝 놀란 거죠. 당신이 어떻게 그분을 아냐고 우리 동네 선배야 우리 동네 오빠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얼마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저에게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평가가 어떻게 났을까요? 에이 그 사람 이렇게 났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났을까요? 다행히도 천만 다행히도 다 좋게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멀지 않아 곧 그러게 될 거예요. 정말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애터미 사업을 한 것 같아요. 먼 훗날 어찌 됐든 간에 내 이름 석자는 애터미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질 텐데 또 애터미는 또 영원한 영속적으로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가능하는 또 그렇게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로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죠? 저도 나중에 반드시 나에 대해서 물어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도 그 생각하셔야 돼요.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나에 대한 평가가 그 사람이 애터미에서 사업을 그 사람이 나에 대한 평가가 좋을지 안 좋을지 어떻게 말을 줄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만 다행히도 훌륭하신 분이라고 좋은 분이라고 대단하신 분이라고 이런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서 정지에 앉았어도 흐뭇했습니다. 흐뭇했습니다. 우리 파트너를 통해서 아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저를 제 파트너가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냐고 했더니 내 파트너라고 혹시 물어보려고 했더니 아니다고 그 사람은 같은 라인은 아닌데 저기 저기 누구 총장 라인이고 총장까지를 알더라고 누구누구 총장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지난번엔 또 친구 결혼식이 갔는데 친구 결혼식이 갔는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저에게 달려 다가와요. 그러더니만 그때는 제가 옛날에 애태복의전 회장이라고 했으니까 노회장 축하해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네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대. 이러더라고요. 그 친구는 제가 글쎄요 얼굴을 몇 년을 25년, 30년 가까이만에 처음 본 친구였어요. 오랜만에 본 친구였어요. 인천에서 사는데 어떻게 나를 알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 최영이 그 친구의 와이프는 같은 우리 동창인데 핸드볼 여자 올림픽에서 핸드볼 여자 있죠? 한창 무생순인가? 그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자기 차제가 최영이 최영이 순천에서 애터미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내가 애터미 이야기를 한 기억이 없거든요. 한 기억이 없는데 나에게 다른 친구를 통해서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에게 물었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 파트너냐 그랬더니 자기 최영 때문에 누구누구 총장의 파트너인데 자기는 이게 적성이 안 맞아서 안 한대요. 적성이 안 맞아서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는 걸 알면서도 적성이 안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참 이해가 야 사람이 저는 그렇죠 가지각색이구나 다양하구나 쉬운 말로 해야 되겠다. 다양하구나 참 세상 보는 눈이 정말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좋고 이 대단한 애터미를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만나서 앉아 계신다는 것은 제가 늘 매번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는 보통 축복이 아닌 겁니다. 아무 얘기나 들리지 않거든요. 아무 얘기나 보이지 않거든요. 제가 고향에서 만났던 후배들 친구들이 그렇죠? 그러면 나한테 찾아올 면 하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친구 형님 오빠 해가면서 애터미 어떤 건데 그렇게 성공했어. 찾아올면 내가 안 해요? 전화 얼마든지 하잖아요. 그게 신기하죠? 그런데 왜 전화를 안 했을까? 내가 물어봤어요. 야 엄마 그럼 너는 애터미가 이렇게 대단한 걸 알았지 않냐. 내 입을 통해서 안 게 아니고 그랬으면 한 번쯤 나한테 찾아오든 전화를 하든 형님 나도 하면 됩니까? 오빠 나도 해도 돼요? 전화 한 번 할 수 있지 않느냐. 왜 그런 생각 안 해봤냐 그랬더니 그냥 그런 생각 안 해봤어. 그런 생각 안 해봤어. 그러던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이 대단한 애터미를 잘 못 알아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오늘이 추석 마지막 휴일입니다. 그렇죠? 오늘 어떤 분들은 고향에서 이 시간에 같이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올라오는 차 안에서 이렇게 이 줌을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그러네요. 우리 송미 사장님이 올라오는 차 안에서 지금 한다고 손을 다 흔들고 있어. 우리 강동탐 송미 사장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고 저는 또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오면 어디서 오냐면 강주 아니면 목포에서 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걸려? 기본 10시간 기본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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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오면 이 컨디션이 어쩔까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추석 전날 미소 올라왔어. 금요일날 내려가가지고 이번에 일정을 그렇게 잡았어요. 사전에 다 강주 목포 저희 고향인 한평까지 다 돌고 산소유까지 가고 미리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미리서 제가 장손인데 장손인데 차례도 지내지 못하고 양해를 구하고 추석 전날 추석은 고향에서 보내기지 않고 추석 사전에 가서 다 인사를 하고 추석 전날 늦은 저녁 시간에 올라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줌 때문에 줌 때문에 이 컨디션을 최소한 좋게 하겠어요. 10시가 운전하고 방금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기가 기가 좋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모든 제 우선순위는 뭐예요? 장손인데도 불구하고 애터미 때문에 우선순위가 뭐예요? 애터미 자 그렇습니다. 자 어떤 자세가 우리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지를 제가 그냥 비유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 지난번에 우리 장예란 총장님이 글로벌 수요통합 조회 시간에 잠깐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너무 궁금하신 게 많은 것 같아요. 댓글에 근데 그 질문을 다 응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죠? 댓글에 중국 관련 궁금한 사항 댓글로 올려주세요. 그럼 저하고 장예란 총장님이 함께 같이 댓글에 댓글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해드리는 궁금한 점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중국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스텝은 장예란 총장님 마이크 열어주세요. 장예란 총장님 연결되어 있죠?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중국 심양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심양을 다녀왔는데 역시 가서 제가 이걸 느꼈어요. 제가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다. 왜 그랬냐 저도 물론 심양이라는 걸 체험 가봤잖아요. 체험 가봤는데 인구가 천만이 훌쩍 넘어요. 심양이 중국 청나라의 마지막 중국 왕조의 마지막이 청나라잖아요. 청나라의 수도가 심양이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장예란 총장이? 네 오케이 오케이 심양이었는데 아우 거기 천만이 넘으니까 어때요? 너무 큰 시장이잖아요. 근데 심양이 지금 어떻게 오고 있냐면 그냥 그 넓은 큰 시장 놓고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 그러니까 시앗 아직 시앗이 내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기존 했던 사람들마저도 애터미 사업을 정말 체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먹구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궁무진한 시장 정말 우리가 좀 접수했으면 좋겠다. 애터미가 우리가 특히 탑구리에서 접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야망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심양이 가니까 세상에 옛날에 만주벌판 이런 말 들어봤죠. 만주벌판에서 우리 옛날에 농담을 그랬어요. 닭 타고 닭을 타고 말장시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그런 농담을 했었는데 말 타고 닭장시한 게 아니고 닭 타고 말장시했다는 말 장사했다는 그런 말 농담을 했었는데 그야말로 세상에 만주벌판 이라는 말이 물은 말인지 이번에 느끼고 했어요. 아예 그 넓은 도시에 그 큰 도시에 산이 안 보였어요. 산이 산이 아예 안 보여요. 우리나라 김재평아 그러잖아요. 물론 넓죠. 그런데 눈을 보면 육안은 저 멀리 산 위로 다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런데 저 멀리 눈에 산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야 그처럼 넓은 땅 중국 다녀와서 제가 뭘 느꼈냐면 가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먼저 했고 리더인 제 눈으로 가서 봐야지 많이 현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제가 가장 궁금한 거 왜 갔냐면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판단 해야 되잖아요. 리더인 제 눈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정말 그분이 올바르게 사업을 수 있는 건지 그런 인성을 갖고 있는지 그러죠. 그런 것을 보러 갔었는데 뜻밖의 행제를 하고 왔습니다. 한국에서 뵀던 그분하고 또 파트너한테 속여봤던 그분하고 제가 직접 본 그분하고는 천지차 였습니다. 대단한 인맥을 갖고 있고 대단한 사교성을 갖고 있고 대단한 인적 인프라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심하게서 말하는 오피스텔 아파트 같은 걸 여러 채로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애터미 센터를 할 수 있는 건물까지 1층의 건물 자기 사무실까지 갖고 있더라고요. 최적이잖아요. 인프라 적고 인맥 많고 또 사무실까지 절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고 또 주변에서 그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이파이브 지나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만 악소하고 설포하고 그러면 얼마나 사교성이 좋은 겁니까. 그런데 그분이 애터미 잘 알아야 몰라요?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지. 전혀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였어요? 그분에게 애터미를 알려드리고 비전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루만에 비전을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물론 구별을 장악하게 그분이 애터미를 분별할 수 있게끔 애터미하고 다른 데가 분별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교육은 다 있습니다. 대신 그분에게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은 남들에게 손에 끼치는 아니니까 당신은 사람을 소개해.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그 사람을 잘 교육시켜서 당신의 그룹을 만들어줄게. 뭐 그럼 전장님 그 사람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잖아요. 왜 손 안 대고 코 풀어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뭘 했어요? 첫째 사기 사무실을 일단은 내놨습니다. 둘째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을 소개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소개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분이 애터미 사업을 정확히 안내해서 그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해줘요? 우리가 해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분이 그분이 그 역할을 해서 애터미를 통해서 수당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매우 매우 좋겠죠.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이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이 갑니다. 직급자가 되고 부자가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곧 우리의 사업인 겁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면 그분이 눈 뜰까요? 안 뜰까요? 눈 뜨겠죠. 눈 뜰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신 그 이야기를 했죠. 내가 만들어줄 테니 중간에 당신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 그 역할만 좀 해주라. 조건이 그랬습니다. 내가 당신을 성공시키겠다. 대신 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 그러면 성공시키겠다. 그리고 제 수당을 딱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하겠습니다. 오케이. 거기에 와서 이미 다른 중국 팀들하고 말레니아 팀들하고 중국 팀들하고 그분의 파트너가 다단계 한마디로 중국의 멜라루카 멤버십을 삼천명이 삼천명이 갖고 있더라고요. 대단하죠? 멜라루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른 데서 당기려고 했겠죠? 무슨 말이야 하세요? 서로 당기 조건이 조건이 뭐 있냐면 국장 만들어줄게 국장 만들어줄게 자 사무실도 차려줄게 그리고 강사도 다 해줄게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분의 파트너가 그분이 제가 많은 분은 중국 사람을 통해 소개받은 그분이에요. 멜라루카 했던 그분의 파트너가 멜라루카 했던 그분이 저거 첫날 물론 같이 했겠죠? 식사 자료까지 했겠죠? 완전히 눈이 바뀌었죠? 저거 만났으니까 제가 명함을 줬죠? 그 다음 날 왔습니다. 그 다음 날 왔는데 제 명함을 주고 그쪽에다 이야기했겠죠? 이런 분이 나를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더 강한 조건을 내셨겠죠? 더 좋은 조건으로 그리고 오전에 또 만나서 또 다른 이야기한 거 없어요. 원칙적인 이야기. 절대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절대 그렇게 안 한다. 순간적인 그게 중요한 거 영원히 당신과 함께하는 일을 하겠다 우리 당신은 내 성공 수단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성공시키는 그런 평생의 동지로 생각하고 하겠다. 그리고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연퇴로 초대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분이 어떨까요? 다른데 다 한마디로 노 하고 우리 쪽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애터미 사업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잠깐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잠깐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운이 좋은 케이스죠. 대부분 이쪽으로 오지 않죠. 근데 그분하고 1박 2일 가까운 시간을 함께 같이 계속 우리의 진실을 알렸기 때문에 그분 생각해보세요. 다 해줍니다. 다 해줘. 다 해줘. 너무 좋겠죠. 너무 좋겠잖아요. 근데 그 했을 때는 그만큼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그렇게 하는 데 치고 갈등 없이 제대로 된 데 하나도 못 봤어. 어디에도 한국에도 못 봤고 중국에도 못 봤고 인도네시아도 못 봤고 태국에도 못 봤어요. 어디에도 못 봤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뭘 해줄게 뭘 해줄게 하나도 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원칙을 이야기하고 그분을 내 성공의 도구가 아닌 평생 함께 가야 할 동반자 동지 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진심이 통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애터미 사업 특히 아마 제가 가지 않았으면 거기는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99% 제가 가지 않았다면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제가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물을 건너 갔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서 인공호흡 한 겁니다. 리더 여러분들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 내가 길을 열고 개척해서 길을 뚫고 개척해서 내 파트너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 길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리더입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 관련 질문사항 장인하 총량이 댓글에 나온 거 있어요? 현재 댓글에는 없습니다. 중국 관련 질문사항 없어요? 카메라 안 하시는 거세요. 댓글 달 줄은 모르신가? 아니면 제 그냥 너무 집중하고 그러신 건가? 그러시면 흔히들 많이 궁금해 한 게 있더라고 지난번에 메모 안 해놨죠? 댓글 네. 저는 얘기하느라고 댓글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랬군요. 지금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경소상 신청 소요시간에 자세히 알려주세요. 경소상 신청 소요시간 네. 경소상 신청 소요시간 많이 안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영업 집조를 얘기하시는지 아니면 경소상 신청을 얘기하는지 영업 집조를 만들어서 본사에 경소상 신청을 했을 때 거의 하루? 영업 집조 영업 집조를 만드는 것도 가서 영업 집조는 우리 정부에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가면요. 거의 당일날에 나온다고 봐야 돼요. 영업 집조가 그래서 나온 거 가지고 경소상 신청을 할 때도 마찬가지 경소상 신청도 거의 주말 같은 거 끼지 않으면 오늘 신청하면 이튿날 바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진짜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제대로 신청했을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됐을 때 네. 완벽하게 준비됐을 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경소상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안 되면 내 코드로 들어가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다시 잠깐만 내 코드에 들어가서 어떻게 영업 집조는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잖아. 영업 집조를 갖춰서 경소상 신청을 영업 경소상 신청을 하는 거 없고 영업 집조가 나오면 본사 경소상 신청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잖아요. 영업 집조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당연히 영업 집조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영업 집조가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 집조는 정상적으로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 관련돼서 은행 카드가 제대로 안 됐다든가 여러 가지 내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 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 한 가지 도 내 코드로 들어갔을 때 그게 나옵니다. 경소상 란에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 사업자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면 영업 집조를 내는 데 있어서 한마디로 사업자 코드 자네 사업자 코드 인데 우리나라 사업자 등록증 코드라고 봐야 되는데 기존의 사업자가 있는 사람은 거기다가 업종으로 추가하면 되죠? 네. 경영 범위라고 합니다. 경영 뭐? 경영 범위 경영 범위 자문? 네. 자문 서비스 자문 경영 범위 서비스 자문 네네. 경영 범위 서비스 자문 이라는 거를 업종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추가로 새로 내는 사람들은 장소 장소를 새롭게 임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사무실 그대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집에서도 해도 되는지 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장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경영 범위는 아까 단장님께서 얘기하신 경영 범위 안에 서비스와 자문 들어가야 돼요. 두 가지예요. 서비스와 자문요. 그다음 주소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런데 내 집 주소도 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안 될 수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집이라고 했을 때도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세무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내 집이라고 해도 임대 계약서나 이런 것을 그냥 하나 만들어서라도 임대 계약을 해가지고 영업 집조를 신청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가 본인 집이라고 하더라도 임대 계약서를 한마디로 형식적인 서류로 만들어야 된다. 내 집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우리 남편 임창인은 나 이렇게 해도 된다 이 말인가?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지역마다 다르다. 어떤 지역에는 되고 어떤 지역에는 안 된다. 이건 제가 잘 어떤 지역 그러니까 북경이나 이런 데는 안 되는 곳이 좀 있습니다. 이런 좀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안 되는 곳이 있으면 내가 북경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성으로 가서 다른 도시로 가서 신청해도 되나요? 쉽게 되는 곳으로 가서. 거짓죠. 관계없이. 네. 그것도 사실 된다고 봐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지금 상당히 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 영업집조를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대행업체에다가 맡기는 게 편할 수도 있다. 대행업체에다가. 그런데 대행업체에다가 맡기면 이제 돈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영업집조 자체는 정부기관에 가서 할 때는 돈을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오케이. 내가 복잡하고 힘드니까 아이고 시간 낭비하고 왔다 갔다 하면 복잡하니까 차라리 대행업체에 맡기자. 그렇죠? 그럼 한국돈은 얼마 정도 들어요? 대해라. 한국돈으로 그냥 그것도 상황마다 틀린데 한 10만원 내서 한 12 12만원 그렇게 많이 들어? 네. 많이 드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돈 800원 든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요. 500원 이렇게 든다고 500원은 10만원 800원은 16만원 그러네. 그렇군요. 여하튼 영업집조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설명이 됐을까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100만 값 활동 범위가 제한이 된다는데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100만 값 활동하는 게 제한이 된다고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제한된 범위라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올라가는 거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있지만 지역이 제한되다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 석세스 티켓을 신청할 때 한국에서는 로얄리더스 이상으로 신청하는 방법 외에 현지에 있는 사업자리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중국 석세스 티켓 한국에서 외에 중국에서 중국 코드를 가진 분들이요. 중국 APP 다운받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애터미 본사의 애터미 이제 공식 다 공식 APP 거든요. APP 중에 한 가지 APP가 있는데 그 APP를 다운받으면 페이라는 란이 있어요. 그 회의 란에 들어가서 한 사람당 한 사람당 그러니까 내가 내 코드를 입력하고 해서 들어가서 표 신청을 두 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두 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는 방법은 아마 APP를 공유를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셔서 사실은 상당히 간단하고 쉽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 제일 문제가 정확한 시간을 알아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을 한다는 거. 그런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믿으면 안 됩니다. 언제부터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에서 티켓 잡을 때 10시 땡 하면 들어가서 팍 잡고 그냥 바로 없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 거기 때문에 시간을 음수를 하고 잡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기난번에 설명을 잘해줬기 때문에 그것도 리더들이 스폰서인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서 대부분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질문사항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장기장 청장 고생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다음주는 중국 석세스네요. 저 당연히 갑니다. 당연히 중국 갑니다. 가능한 중국 석세스때는 참석 하려고 갑니다. 사전에 스케줄 현지 있는 파트너 미팅 있으시면 서로 장연한 총장님 과 제 스케줄은 장연한 총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조율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정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애터미 사업을 우리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리더 분들이시라고 직급자 분들이 있으시고 애터미를 통해서 내 삶을 바꾸겠다라고 애터미 어쩌면 여러분의 운명을 거신 분이다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3년이 됐는데도 5년이 됐는데도 많은 시간이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과를 만들지 못한 거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애터미 사업이 결코 그렇게 어려운 사업은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어려운 사업이 아닙니다. 열심히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어렵냐 이거죠. 어려운 이유는 즉 사업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업의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왜 합니까? 애터미 사업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다른 거 없습니다. 나로 부터 각자 나로 여러분들로 부터 소비자 조합을 만드는 일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 당장 누가 지금 이 자리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체를 안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로 부터 소비자 조합을 만드는 일이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인맥들 명단 작성 하신 분들 대부분 가족과 친인척들 친구들 이잖아요. 우선 명단 작성이 거기서부터 써질 거예요. 가족부터 명단 작성 여러분 어떻게 썼어요? 저는 먼저 가족부터 썼습니다. 어떻게 썼을까요? 친 썼죠. 제가 썼죠. 우리 가족 먼저 썼습니다. 그 다음 이제 친구들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는 대부분 겹치죠. 겹칩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사회 친구들 직장 동료들 과거에 그리고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 교우들 그리고 동네 알고 지는 세탁소 아저씨 부동산 아저씨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명단을 썼습니다. 명단을 냈었죠. 애텀이 제품 아니려고 맞나요? 애텀이 제품 아니려고 자 과연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번에 명절 때 설 때 추석 때 가족들 형제들 만났죠? 만났잖아요. 과연 여러분의 형제들이 언니 동생 오빠 신우 올케 처형 처제 처남 들이 애텀이 제품 소비자로 애용하고 있나요? 우리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안 하냐면 처음에는 그거예요. 저희 때는 그랬어요. 더 힘들었죠. 왜 힘들었을까요? 똑같은 자성료로 가니까 애텀도 또 다른 자성료로 쯤 생각하니까 아이텀도 많지 않고 처음 들어봤거든요. 해모임이란 것도 프로폴로 치약이란 것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화장품이 있다는 것도 처음 봤거든요. 난생 처음 써본 경험도 없고 써봤던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을까요? 쉽지 않았겠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어때요? 아이템도 600개가 넘고 그렇죠? 해모임 광고에도 나오고 한때 지하철에 쫙 깔려있고 해모임이 다 담긴지 몰라도 나중에 그런 분들 해모임이 애텀 회사 거예요? 다 단계 회사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해모임은 아는데 자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이제는 제품 전달하기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을 애텀이 소비자로 만드는 일이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종대왕 탄 것도 없잖아요. 옛날에는 지금 세종대왕 탄 자료까지 보여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말을 안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뭐를 안 해요? 말을 안 해. 애텀이 사업을 한다면서 애텀이 사업은 나로부터 소비자 구축하는 일인데 사랑하는 내 가족과 친구들도 안 해. 그러면서 내 파트너한테만 하고 해. 애텀이 사업이 방향이 잘못된 사업을 열심히 해도 사업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분들은 다 이러는 거예요. 과연 생각해 봐요. 여러분 시댁 식구들 시댁 사촌이네 친정 사촌이네 애가집 식구들 과연 우리 집 우리 제품 애텀이 제품 수요사람이 단 10%는 되나요? 단 10% 이야기예요. 10% 애텀이 사업한다면서요. 왜 해야 되냐면요. 제품 쓰기 해야 되냐면요. 그분들은요. 이미 애텀이 제품에 체험을 단서 다 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돼. 내가 태반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애텀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 경량 막사지를 하신 분이 계세요. 계시는데 애텀을 써봤는데 지금 안 쓴 다는 분이에요. 왜 안 쓰냐. 그 전에 누가 갖다 줬는데 그 사람이 안 오는데 안 오니까 써봤는데 계속 쓰고 싶어서 어디서 살 줄 몰라서 어디서 살 줄 모른데 어디서 살 줄 모른데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때 뭐뭐 써봤어요. 내가 보내줄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 그 고객들을 파트너한테 넘기는 거지. 어디서 쓸지를 모르는 거야. 쓸 줄 어디서 사고 싶어서 살 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더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먼저 가족과 친구들 여러분의 주변 아는 지인분 콜드 컨택이 아니라 온 컨택을 먼저 거시란 말이에요. 온 컨택 내 인맥 네톡 마켓 기본 원리가 뭐예요. 인간 관계에 의한 무한 서계 인간 관계의 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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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한 인간 관계의 무한 연세 서계 한 메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올리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 관계가 없는 콜드 컨택 으로 하려니 깊이 나가는 경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그러죠. 가족들은 저는 솔직히 사업하자는 사업자가 없습니다. 깝깝해요. 깝깝해요. 저는 가족들은 사업을 안 시킵니다. 근데 우리 차남이 있어요. 큰 차남 큰 차남이 이번에 차가우치과서 만났네요. 큰 차남은 분당에 와서 한 1년 정도 가까이 애터비 사업한다고 교육받고 했었죠. 근데 결과를 못 내서 야 너 걷다 그러면 안 돼. 때렸죠. 내려가. 그래서 지하던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요.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아이디 남바는 제일 빠르겠죠. 거미영 본부장 조수율 한상현 총장 조수율 총장 이해니까 거미영 본부장 이해인가 밑에인가 될 거예요. 아이디가 15만인가 16만인가 될 거예요. 굉장히 빠르죠. 물론 처음이니까 근데 어떻게 동네에서 사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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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애터미 제품 소개한 게 우리 천암때기 소개한 게 이번에 며칠 마치지도 않았는데 며칠 마칠 지도 몰라 그냥 하위 매출 봤더니 300만이 넘는 걸로 세일즈 마스터가 된 거예요. 세일즈 마스터가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천암땡이 코드 열어보고 좋아하라 했더니 언제부터 5월 그전에 그냥 세미 세일즈 간혹 한 번씩 하더라고요. 140대 하나도 뭔지 모르니까 세미 세일즈는 안 했어. 140대 하나도 그렇게 그런데 어쩌죠. 계속 오토 세일즈가 된 거예요. 오토 세일즈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150으로 된 게 아니야. 200 220 230 이런 식으로 오토 세일즈 세미가 된 거야. 세일즈도 모르니까. 그런데 이번에 처음 오토 세일즈가 떴대요. 오토 305만 포인트가 7만 포인트가 떴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해요. 애텀이 대단하다. 그분은 뭐예요? 시스템이 뭔지 전혀 몰라. 전혀 몰라. 그런데 오로지 소비자로만 제품으로만 어떻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시스템이 나오고 스템을 하고 열심히 해도 아직 오토 세일즈가 안 되신 분이 계셔. 무슨 차이죠? 소비자를 만들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처남은 가족들 소비자로 있어요? 없어요? 없지. 우리가 다 갖다 써버렸으니까. 우리가 자기 우리 차가집 식구들 다 갖다 썼잖아. 그러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 차가집 식구들 하고 다른 거 없어요. 그 언니 동생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 소개받는 사람들 제품 센서 속에 관리하는 거 그 사람 어떤 사람은 강주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정읍에도 살고 어떤 사람은 담양에도 살고 어떤 사람은 수원에도 살고 우리 관리하는 거야. 그렇게 관리. 세상 그러니까 뭐예요? 대신 그분은 여기까지가 한계야. 그래서 다시 정언을 해줬죠. 우리 차남댁이 학교 교직원으로 다녀요. 당장 때려치라 했어요. 당장 때려쳐라.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물론 우리 차남댁이 나쁘진 않아요. 그 밑에서 열심히 이런 사람에게 소득을 줘요. 열심히 이런 사람에게 소득을 줍니다. 공짜. 나는 도와줄 수 없으니까 우리 조카들한테 가라. 조카들 소개해줄게. 그랬더니 아는데요. 그래서 소득에 조카라면 우리 우리 딸들이겠죠. 그런데 그분이 싫다겠대요. 그러면 소득을 줄게. 일부 소득을 절반 절반 주는 거죠. 줘야지 관리할 수 있잖아요. 관리. 그분이 소비자를 관리하고 밑에서 이런 사람도 관리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당장 그만둬라야죠. 그랬어요. 정년이 1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해라. 자 내가 1년 만 아 정년이 아니고 정년이 10년 남았는데 이 학교 때문에 지금 안도에서 살거든요. 안도 시골 안도에서 살아요. 안도 안도 그것도 노화도 에서 교직원 있는데 농어촌 특례 자녀 있잖아. 이런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살면서 교직원 아예 그렇게 하는데 10년 남았는데 애가 이제 고2이니까 고3이 있잖아요. 오늘 만나서 이야기해라. 어떻게요? 자 1년 간만 기다려다. 우리 딸내미 고등학교 졸업하면 강주로 나오겠다. 대신 시스템을 강조해서 당연히 했겠죠. 무슨 말이 가시죠? 자 우리 시스템만 열심히 타온다고 사업되는 거 아닙니까? 시스템을 타는 이유가 뭐죠? 내 행동으로 옮기기 시스템을 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팀워크로 함께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타는 건데 리더인 여러분들이 설선수범 행동을 옮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팀이 팀워크 잘 맞아 서로 다 소비자 부추 온 태클 안 하는 거예요. 나도 안 오고 스폰서도 안 오고 파트럼도 안 오고 같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안 하는 팀워크 이 절대 있어. 자 요즘에 애터미 사업하다가 힘들다고 코로나 때 따랐다가 다시 온 기술용사들이 많죠 그 사람들은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기 때문에 다시 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포기 절대 하지 않아고 하면서 일하는 척 하는 사람들 자는 척 하는 사람들 이건 답이 없습니다 자 내가 지금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과연 내가 내 인맥에 내 가족과 친구들의 인맥이 애터미의 과연 애터미 제품을 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우리 제품이 비싸서 못 쓰고 있는 제품은 아니고 우리 제품이 품질이 따라서 못 쓸 제품이 아닌데 내 가족과 친구들이 애터미 제품을 안 쓰고 있다 특히 내 가족도 안 쓰고 있다 내 가족이 10%도 안 쓰고 있다 이거는 애터미 사업하고 있는 우리의 자존심이 내 가족과 친구 가족이 친구까지 놔두라고 가족이 애터미 제품을 쓰는 사람이 단 10%도 안 된다 그게 우리의 자존심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우리가 제품이 안 좋아서 못 쓸 제품이 아니잖아요 비싸서 못 쓸 제품이 아니잖아요 단지 내가 단지 내가 그들에게 어때요?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애어 자존심 상한데 자존심은 애상하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존심이 세요 왜 자존감이 요즘 낮습니까 올 1억 이상을 볼 수 있는 임페리얼 마스터가 될 건데 그 정해져 있는데 왜 내가 입축될 필요가 뭐 있어요 자존심은요 열등감의 산물이에요 이 열등감 가질 게 뭐 있어요 올 1억을 보는 임페리얼이 될 건데 이디아신 임페리얼님들이 됐더라고요 그들에게 반드시 제품을 쓰게 해야 됩니다 제품을 쓰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내 가족들이 이해를 해요 그리고 관계가 개선이 돼요 제품을 쓰게 해야 관계가 개선이 된다니까요 때로는 읍서작전이 돼요 언니야 오빠야 얼키야 신우야 나 좀 도와줘 때로는 읍서작전이 돼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당강제적으로 오빠 언니 내 것이 이렇게 안 좋고 비싼 건 모르지만 내 것이 이렇게 좋고 싼데 안 쓴 이유가 뭐야 오빠 나한테 서는 게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의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에 자신감을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감을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가족이 소개해 준 사람 우리 언니는 뭐 다는 먹어 우리 얼케도 뭐 다는 먹는다고 근데 얼켓에 여동생이 알아 먹을 수 있어 아니 얼켓에 여동생의 친구가 알아 먹을 수 있어 이런 사람을 찾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새로운 각오를 한번 해보세요 이 길이 훨씬 쉽습니다 나도 내 가족과 친구들도 소비자 구축을 안 하면서 어떻게 내 파트너가 가족과 친구들을 소비자 구축을 하겠냐 저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업을 한 번 안 했습니다 대신 그 사람을 소개받은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소개받은 거예요 소개받은 거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 같은 교인들끼리 누구를 소개받은 거예요 교인들끼리 소개받고 직접 아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직접 아는 사람은 노 굿 내 친구도 직접 아는 내 친구도 노 굿이야 근데 소개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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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의 첫 걸음 자 오늘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겁니다 이번에 추석 때 가족을 만났습니다 우리 어땠어요 분위기가 좋았어요 냉랭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애터미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인식이 좋아졌기 때문에 단지 내가 좀 더 적극적이지 않은 거예요 가족들에게 그것도 안 되는데 여러분이 안 되는데 여러분의 파트너가 하겠냐고요 여러분이 한지 안 한지는 여러분의 파트너가 다 보고 있어 여러분의 가족들이 애터미 제품을 쓰는지 안 쓰는지 여러분의 파트너는 다 알고 있다니까 왜 여러분들이 가족을 언니 동생 친구를 이야기하니까 그럼 우리 스폰서님은 언니 동생 쓰게 할까 그런 것이 안 보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파트너가 가족들 언니 동생한테 이야기했을 때 신우 올 거한테 이야기했을 때 친구한테 이야기를 갔을 때 여러분들이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오늘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우선 내 아는 가족부터 목표를 잡으세요 우선 소비자부터 만든다 소비자가 만들고 소비자가 만들어졌을 때 내 가족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애터미를 이해를 한다 그랬을 때 우리 가족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을 수가 있다 그 협조는 가족의 지인들을 소개받는 일이다 이건 누구부터 한다? 나부터서 반드시 한다 해야 된다는 말씀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스태프 영상 스태프는 조성진 국장님 스태프들은 항상 사원 외칠 때는 다 마이크를 열어주세요 라고 하고 사원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사원 외칠하는데 사회자만 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다 전체 해제하고 마이크를 열어주시켜주고 사원을 준비해 주시고 항상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서 얼렁뚱뚱하지 말고 또 구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호가 중구난방이야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 원플러스원 하자겠는데 저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다고 했었잖아요 저 했어요 안 했어요 이번에 심양까지 가서 했잖아 심양까지 해서 심양으로 오라 한 게 아니고 연태로 오라 하겠어 심양으로 오지 말고 연태로 오라 하겠다고 거기서 우리 세 명 갔어요 세 명 갔는데 세 명 이상 옵니다 온플러스원 했습니다 다 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준비하고 그 시작하면 우리의 성공을 이어요 크게 해주세요 우리의 성공을 이어요 이렇게 하고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돼 이거 우리의 성공을 이어요 딱 길을 흐시는 거예요 길을 나에게 그 다음에 온플러스원 석세스 온플러스원 해야 성공한다 이거야 석세스 성공 온플러스원 석세스 온플러스원 썝세스 온플러스원 온플러스 다 받아요 온플러스원 온플러스는 하지 말고 온플러스원 석세스 온플러스원 석세스 딱딱 끊이시란 말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탑 파이팅 이렇게 하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장님 언제나 열정으로 저희한테 리더 스피치 주시는 우리 단장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전국 7군데에서 석세스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저녁 9시 반까지 저녁시간까지 전 지역이 또 1박 2일 지역도 있지만 서울 지역도 저녁 9시 반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저녁시간 6시 25분 7시 30분 이렇게 저녁 식사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또 2부 순서에 와서 참관하실 수 있도록 프로모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인 22일에는 분당 센터에서 판매사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판매사 도전에 관심 있으신 스폰서와 파트너 분들 많이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오늘 하루 또 이렇게 정리 잘 하시면서 명절 연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마이크 열어주셨나요? 부호를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땠다. 부호 준비하면 판매하시고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 제가 컨텐츠면 1 플러스 1 성공을 3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호 준비!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 1 플러스 1 성공! 1 플러스 1 성공! 1 성공! Q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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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re. 해야겠어요. всем요. 재미하겠습니다. е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 iskys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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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트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